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포트 스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 중에서 포트 스캔의 그 중요성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안 침해사고 분석을 하면서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 포트입니다. 이 포트라는 것은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통로에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희가 웹서버를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웹서버를 운영을 하면 80tcp포트, 80포트라고 얘기한다. 80tcp포트하고 그 다음에 443포트가 보통 기본적으로 열려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저희가 네이버에 붙는다고 한번 보자.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는 여러분들 보통 네이버.com이라고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네이버 접속하죠? 그러면 그 네이버라는 접속을 할 때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열쇠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안전하다는 소리거든요. 어떤 게 안전하냐? 통신이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잠깐 왼쪽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다 놓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HTTPS라고 이렇게 바뀌죠? 이거는 443포트입니다. 443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따따.네이버.com으로 갔는데 얘는 알아서 자기가 HTTPS라는 프로토콜로 강제 이동이 됐고요. 이 HTTPS라고 이렇게 프로토콜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443 TCP포트를 사용하면 이게 약속을 하듯이 아 HTTPS는 443포트야 이렇게 기본으로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TTP라고 되는 것은 80포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com이라고 붙으면요. 얘는요. 80포트로 갔다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443포트로 강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 443포트에 HTTPS를 쓰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호화 통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이용해서 메일을 확인한다거나 어떤 카페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암호화 통신을 해서 네트워크에서 어떤 다른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패킷 정보들을 훔쳐오더라도 얘는 어떤 내용들을 보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통 웹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금은 암호화 통신이 거의 의무화하기 때문에요. 80포트하고 443포트가 열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웹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80포트를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운영자 입장에서 우리는 80포트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8080포트로 쓸 거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닷컴 아까 접속을 했듯이 따따따.네이버.닷컴을 하면 얘가 8080포트가 웹서비스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거든요. 80포트로.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트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웹서비스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80TCP포트로 접속을 한 것이고요. 얘는 서버 쪽에서 이 80TCP포트라는 것이 오픈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 이 80포트라는 문은 또 어떤 거하고 연결되어 있냐. 바로 웹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HTTP, 데몬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건 데몬의 약자입니다. 데몬. 그러면 데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세스예요. 그냥 프로세스.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동작이 데몬을 통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다? 80포트라는 이 포트,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문, 이 문이라는 것은 프로세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80포트가 잘못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할 그 서비스하고 어떤 뭐 8080이라고 합시다. 8080이라고 했을 때 이 서비스는 또 다른 어떤 관리자 페이지라는 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외부에 노출되면은 당연히 이 문을 통해서 8080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포트가 열려 있다면 범죄자들이 침해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포트들이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 아닌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범죄자 입장에서도 이 통로들, 이 문들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담당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 게이트, 이 문이 이제 혹시나 잘못 열려 있는가 나는 문단속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트라는 것은 하나의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웹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그냥 이외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솔루션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전체적으로 다 혼자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또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설치를 하면 뭔가 관리자 페이지도 설치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샘플 파일들이라고 보답합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기능 페이지라고 하면 샘플 파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샘플 페이지들이 뭔가 이렇게 설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하고 난 뒤에 얘가 이 샘플 페이지나 관리자 페이지가 아까처럼 어떤 포트나 아니면 불필요한 포트나 그런 데로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합시다. 기능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방화백에서 이 포트들을 8080 포트는 우리는 열어놓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샘플 페이지, 범죄자들은 이 샘플 페이지나 이 관리자 페이지에 바로 다이렉트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치매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페이지가 있었나? 우리는 분명히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한번 해봤는데 이런 페이지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 초반에 뭔가가 설치가 됐고 그 설치를 보완을 해줘야 하는 건데 그냥 기본으로 설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치매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트라는 거 그러면은 포트라는 것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라면은 어떻게 이제 확인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수집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대상으로 직접 스캔을 한 정보 수집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 것이고요. 접근 방법에 따라서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수집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제 오신트, 우리가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트위터, 페이스북 이것도 다 오신트에 포함이 됩니다. 즉 뭐냐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만 공개가 돼야 하는 건데 외부로 어떤 그룹이나 페이지들 뭐 그런 것들은 또 외부에 또 공개, 전체로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전체로 공개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들 그 다음에 구글 검색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네이버 검색,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트위터 같은 거 있는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보통 검색 서비스들이 바로 이렇게 오신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적으로 좀 접근을 할 때는 이 웹 서비스의 IP 정보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면은 여기에 어떤 포트들이 얼만큼 열려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불필요한 페이지들이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버전 정보들이 혹시나 노출이 되어 있는가 이런 정보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그 우리가 그 해킹을 할 때 해킹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쇼당 검색 서비스라는 것들도 오신트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고요. 센시스, 그 다음에 뭐 구글 검색 서비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정보들이 많죠. 우리가 구글에서 안 나오면은 보통 이제 저기 다크앱 뭐 이런 이야기들 요즘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서비스로 안 나오는 것들은 어차피 거의 검색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이제 쇼당 검색 서비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제 강의를 좀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쇼당 검색 서비스 유튜브에도 많이 공개를 했고 뭐 이렇게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공부하시면 좋고요. 이 쇼당 검색 서비스는 오신트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시큐리티 뭐 빌딩즈 아니면 플랜트 뭘 플랜트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검색 페이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 아니면 어떤 솔루션들 뭐 이런 여러가지 서버들을 사용했을 때 그거 대상으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포트 스캔을 얘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어떤 IP들을 가져와서요. 글로벌에 굉장히 많은 IP들이죠. 이 IP들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이거 A라는 대상, B라는 대상, C라는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포트 스캔을 해요. 그러면 이제 포트 스캔을 하면은 이 포트 스캔을 요청했던 거에서 어떤 서버들이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값들을 이제 수집을,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응답값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뭐 여러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 첫번째는 이제 버전 정보들 웹서버에 버전 정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포트 스캔을 했더니 아까처럼 이런 불필요한 포토들이 열려있어. 근데 데이터베이스야 이게.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했더니 그냥 접근을 해. 왜 그냥 접근하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접근 제어를 전혀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관리자 권한으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데이터베이스에 똑똑 접근이 되어버리는 거죠. 요런 상황일 때도 여기에서 이렇게 쇼단이라는 것이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여러분들이요. 우선은 로그인을 여기 등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지스트리 등록을 하나씩은 해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이 있으면 바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류 계정이 있어가지고요. 유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나중에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유류 계정으로 이제 저는 이제 로그인을 했고요. 로그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뭐 아무나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통캐시라는 서비스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캐. 통캐시라는 것은 우리가 왓스 서버입니다. 왓스 서버라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를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웹 서비스를 동적 페이지로 분석 그 동적 페이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저희가 이제 왓스 서버라는 것으로 얘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브라우저에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등등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거를 동적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동적으로 페이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보여준다. 이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캐시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왼쪽에 각각의 나라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물론 이게 전체 글로벌의 모든 페이지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쇼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비율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제 탑 서비스라고 있어요. 요거는 80, 그 다음에 뭐 8081, 8009, HTTPS, 8080, 43, 스플렁크 뭐 이렇게 있는데 스플렁크는 뭔가 한번 보면은 포트가 이렇게 이름으로만 나온 것은 클릭을 하시면요. 얘가 알아서 이제 포트 정보들을 8089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런 것들, 이 통캐시라는 것은 요런 포트들에도 다 열려있다. 그리고 클릭하면은 이제 거기에 정보들이 또 분류가 되는데 808081이란 것이 많이 열려있어요. 이게 포트인 것이죠. 포트요. 그래서 요쪽 포트가 이제 통캐시라는 관리자 페이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자 페이지가 가능성이 높고요. 우연치 않게 오른쪽에 이제 한국이 있죠. 코리언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8080이라는 것, 8081이란 것은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다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안되죠. 쇼단에 이렇게 노출이 됐다는 것은 우리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저희도 사용자들이요. 모든 사용자들이 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다 접근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요 IP를 여기는 클릭하지 마세요. 여기는 클릭하지 마시고요. 여기 클릭하면 거기 직접 접근하는 것이고요. 요 IP를 클릭하시면은 더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쇼단 서비스에 대해서 그 결과값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아까 443 포트는 기본적으로 보통 열려있다고 했죠. 웹서비스에요. 그 다음에 뭐 3389, 그 다음에 이제 오만, 그 다음에 50050 이런 포트들이 이제 열려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통캣이라는 것이 아마 443 포트 쪽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보통 이제 443 포트에 열려있으면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RDP라고 나오죠. RDP는 왜 나오냐면 이 3389라는 애가 있습니다. 조금 지금 현재 앞에 3주차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요. 근데 최대한 제가 좀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 3389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원격 터미널 서비스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격 터미널 서비스. 원격 터미널 서비스는 여기에서 원격 터미널 서비스 요겁니다. 요거 요거.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접속을 하면은 그 사용자한테 원격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격으로 어떤 서비스를,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요렇게 원격적으로 3389에 붙었더니 얘는요.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런 화면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불필요한 포트가 열려있어가지고 보안 위협들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가서 전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해킹의 어떤 징후 중에 하나는 계정 정보를 무작위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정보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번의 로그인들을 실패하는 경우들도 해킹, 사고 탐지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원격으로 접속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속하면서 관리자 페이지만 어둠이 뭐 이렇게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범죄자도 똑같이 저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 뭐가 우연치 않게 접속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범죄자는 보안 위협들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격에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요런 정보들 현재 여기 HTTP OK 이렇게 뜨는데 요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응답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스판스 값, 응답값입니다. 우리가 그 포트로 뭔가 접근을 시도한 것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청과 응답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응답이 됩니다. 영어는 당연히 이제 리퀘스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리스판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값들이 오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오냐. 저희가 서버 정보들, 그렇죠? 서버 정보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서버 정보만 온다. 그냥 서버, 어떤 서버다. 통켓이다. 이렇게 오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이 통켓에 우리는 통켓 서버를 쓰는데 통켓에 우리가 아파치나 통켓 같은 거 쓰는데 통켓에 5.5대를 써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오면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 이 공격 코드가 이 버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코드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더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범죄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들,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얘같이 이렇게 원격에서 터미널 서비스 화면들이 찍혔다는 것은 분명히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열려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시도를 하는 그런 보안 위협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쇼단 아니면 이제 뭐 센시스, 센시스도 똑같습니다. 센시스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센시스 쪽에서 이제 여기 뭐 이렇게 파인드 앤 아널라이즈 앤 서버 디바이스 온 더 인터넷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그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올렸던 영상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센시스 쪽에 들어가서 이게 페이지가 이제 좀 예전부터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저도 한번 좀 찾아봐야 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 접속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서치 IPv6라고 있죠. 이 서치 센시스 데이터 이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도 이런 정보들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뭐 통캣이라고 검색해도요. 얘도 검색이 됩니다. 얘도 이렇게 통캣이라고 검색하면은 왼쪽에 이런 포트 정보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IP 정보들이 나오고 그 IP 정보들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런 포트 정보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거 8080, 4443, 4443 뭐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뭐 뷰 페이지 같은 거 뷰 페이지 보시고 이렇게 정보들을 이런 분들이 다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면은 내가 직접 그 사용자 이 진단자나 아니면 범죄자가 직접 자기가 자기 IP를 이용해 가지고 포트 스캔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면은 직접 공격을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정보들만 잘 수집을 하면은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려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그 공격 코드들을 준비했다가 이제 한 번에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범죄자 입장이 아니고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려있는가 안되있는가 내가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침해 사고 분석, 침해 대의죠. 침해 대응을 하고 있는 그 대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려있는지 안 열려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 서비스들을 잘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용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외부 서비스뿐만 아니고 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는 내부 시스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부 시스템이요. 여기는 이제 DMZ 구간에 외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뭔가 인프라망, 인트라망이죠. 인트라 영역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오피스망 같은 경우인데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부하고 차단이 되어있죠. 방압에 의해서요. 이렇을 때는 우리가 이 서버 대상으로 직접 스캐닝을 정보를 수집할 때는 어딘가에 위치하겠죠. 오피스 PC망 쪽에서 이렇게 위치를 할 수가 있고요. 위치를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트라망이나 아니면 디엔지트망이나 직접적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정보들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수집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앱맵이라는 도구입니다. 앱맵이라는 도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트 스캔 실습을 하게 될 건데 전방과 침 한쪽에 vmware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mware 플레이 하나 열어서 칼리누스 실행하시고요. 또 한쪽에는 빅박스 있죠. 빅박스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치 과정이나 이 환경들이 구축 안됐다면요. 앞에 제가 설계했던 2주차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IP가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데 빅박스 같은 경우에는 192.168.130.240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달라요. 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리누스는 TOR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칼리누스에서 간단하게 앱맵 좀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칼리누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처음에는 뭐예요? 핑해서 한번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야겠죠. 이것도 하나의 정보 수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살았는지 어느 정도 운영체제로 이런 식으로 이 정보들을 봐서 이제 리눅스다 뭐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 핑으로 해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선 확인을 하긴 겁니다. 그러면은 오죠. T탈값이 오는데 이렇게 보고 아 이제 살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단을 중간에 중단을 할 때는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하고 중단을 할 때는 컨트롤 C를 누르시면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앱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그냥 포트 스캔을 쫙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 정보가 안 나고요. 그냥 포트가 열렸냐? 열려지 않나? 그것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맵 그 다음에 19168.130240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터 치시면요. 그게 쭉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쭉 나오죠. 지금 중간에 이제 뭐 여러분들 소개했던 그런 방화벽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들이 없어요. 보안 장비들이 앞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는 이제 포트가 열려있는 그 포트 번호 우리가 21번 TCP 우리가 포트 프로토콜에 우리가 프로토콜 중에서 TCP 그 다음에 UDP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앱맵 같은 경우는 TCP 프로토콜을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명만 나오죠. 예 서비스 명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버전 정보 같은 경우는 있다.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2번 25번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포트들이 열려있질 않습니다. 저희는 이게 그냥 테스트 우리가 학습 목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열려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80포트하고 443만 열려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앱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포트 스캔을 할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앱맵의 심화나 아니면 앱맵의 여러가지 기능들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되는 거 한번 보시고요. 포트 스캔의 중요성, 포트에 대한 그런 정의들을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